지금부터 TensorFlow.js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다른 말로는 딥러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머신러닝 입문 수업인 머신러닝 원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지도학습, 모델, 그리고 인과관계와 같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머신러닝 원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은 컴퓨터 언어인 JavaScript를 이용해서 TensorFlow.js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JavaScript가 처음이라면 JavaScript 입문 수업인 JavaScript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판단 능력을 기계에게 위임하는 기술을 머신러닝,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이 하나의 어휘 안에는 실로 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는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것 말고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TensorFlow.js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지도학습 영역의 회기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복습해 볼까요? 지도학습은 이러는 것입니다. 우선 지도학습으로 컴퓨터를 학습시킵니다. 컴퓨터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학습한 적이 없는 정보를 만났을 때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학습을 통해서 판단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맞추라고 하는 정보와 숫자일 때 회기, 영어로는 regression을 사용하고 범주형일 때 분류,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을 사용합니다. 분류와 회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Decision Tree, Random Forest, KNN, SVM, Neural Network는 모두 회기와 분류, 다시 말해서 지도학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이 중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알고리즘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두뇌가 동작하는 방법을 모방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뉴런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의 망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아서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표현은 오늘날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딥러닝은 모두 인간의 신경을 모방한 이론을 가리키는 같거나 비슷한 말입니다. 이 이론이 매우 많은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부터 딥러닝이 머신러닝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가 엄연히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딥러닝이라는 이론을 공부해서 컴퓨터를 동작시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불과 면전전만 해도 천재라도 대기업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은 구체적인 딥러닝의 원리를 몰라도 코드만 작성하면 딥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코딩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딥러닝 이론을 코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텐서플러, 컨브넷.js, 브레인.js, 파이토치, 카페, 테아노 등등등 이 기술들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즉 서로 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텐서플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딥러닝 이론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것입니다. 텐서플러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텐서플러라고 하면 이것은 파이썬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를 다룹니다. 바로 텐서플러 제이에스입니다. 텐서플러 제이에스는 매우 흥미로운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해요. 가장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으로는 웹브라우저와 노드 제이에스가 있죠.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흔치 않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운영체제의 노드 제이에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텐서플러 제이에스가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사용자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한다면 수만 줄의 코드가 필요할 수 있는 일을 텐서플러 제이에스를 이용해서 몇 줄의 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텐서플러의 경쟁자는 누가 있다고요? 컴브넷 제이에스, 브레인 제이에스, 파이터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라이브러리예요. 이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코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요? 뉴럴 네트워크, 다른 말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의 경쟁자는 누가 있다고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KNN, SVM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알고리즘이에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면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회귀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도학습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과 같은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머신러닝이 오늘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가장 유명하고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배울 어떤 지식도 여러분은 이렇게 크게 바꿔놓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 영상만 보고 남은 수업은 미래로 유보했더라도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공부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머신러닝이라는 슈퍼파워를 구체적으로 가질 준비가 되셨나요? 출발합시다.